4차 산업 공정 시대를 맞이하는 가요? 네 이거 보고 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려고 제가 좀 전라도 사투리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려고 오송에서 일단은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운전이 5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돼서 힘들어서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오송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오송 가는 기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2분 정도 후에 공주 가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1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그 스마트폰으로 어디에 기차가 있는가 막 봤죠 컴퓨팅 오늘 이야기 말씀드릴 미래의 학생들도 자신의 문제 해결을 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컴퓨팅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거나 컴퓨터를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컴퓨팅을 활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 또한 역시 컴퓨팅을 활용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서 이렇게 스탑워치를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최만이라고 치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최만 드림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강연에서 오늘 날짜 오늘이 여기 있네요 저희 녹화일 기준입니다 12월 8일 컴퓨팅 활용 미래 교육 여기를 치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컴퓨팅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는 이제 윈도우에만 있는 파워포인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윈도우 말고 리눅스라든지 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이 아래 주소 이 주소로 이 단축 주소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심리스 환경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6학년 3반을 단임하고 있는데요 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유튜브가 있는데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절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업 후기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부가 구독을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교육 현장에 가실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신고할 상황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여러분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하지 말아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한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반티스라는 영국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구의 여러 곳을 컴퓨터실에서 갔습니다 남국과 북극이 혼합된 극지방을 갔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띄엄띄엄 앉아있죠 사막지방 사막지방을 가서 요즘 핫한 메타버스 툴을 이용해서 지금 열대지방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유의를 좋아해서 열대지방에서 잘못하면 아이들이 열대에 맞는다고 미안합니다 오늘 즐겁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안가 집안을 구성한 건데요 아이들이 아바타로 서로의 학생들 옆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수업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이제 외국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활용하는 벤타버스에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툴로 이 황룡사 9층 목탑 아시죠 아이들이 황룡사 9층 목탑도 가고 거기 안에 올라가서 거기 예전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느낌은 어떨까 거기 아래 올라가서 학생들이 보고 첨성대도 보고 이견대와 문무대왕 등을 보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와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만점넷 제 홈페이지에서 제 경력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몇 쪽 펴요? 라고 했더니 이제 마늘 한 쪽 했더니 아이들이 머리를 쓰더라고요 선생님 몇 페이지 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잠깐 멍하더니 아 카카오 페이지, 삼성 페이지, 홈페이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은 교육이란 게 아이들의 공명 아이들이 내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이제 일본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그 아다리 그 아이들이 쓰는 그러한 공명과 저만의 또 공명이 있어요 이러한 공명을 같이 맞춰야지 우리가 이과에서 말하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이 중척관성 확 공명이 올라가면 교육의 효과가 확 올라가죠 어떤 애기는 되게 부잠한 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실습이라든지 수업실습 가시면 만나는 부잠한 애들은 이러한 컴퓨팅은 그 부잠한 애의 공명을 그래 알았어 선생님은 엄청 화내서 못찾겠다 하는데 그래 알았어 너는 그러구나 알았어 옆에서 계속 그 공명을 맞춰줍니다 이러한 컴퓨팅 컴퓨팅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팅을 활용한 교육을 많이 해왔고요 지금 초등학교 20년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자세한 경력은 제 홈페이지에서 기계 페이지 아닙니다 홈페이지 경력 캐리어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국민대에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를 강연을 했고 올해는 창의융합을 조선 간호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VR 활용에 대한 노력들도 여러가지 것들로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래교육을 말씀드리는데 미래교육이 미래교육이 미리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미리교육은 와있어요 둘은 와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서 제가 좀 침이 튀겨도 여러분에게 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미리 와있는 이러한 툴들을 교실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미 미래는 미리 와있습니다 툴도 와있죠 그래서 미리 와있는 것들을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수업의 목적을 그렇게 달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성인물로 우리가 바꿔진 마인크래프트를 이미 2016, 2017년도에 마이크래프트 P Personal Edition 자꾸 침이 튀겨서 튀기네요 Personal Edition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그걸로 다섯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교실에 다섯 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활용해서 영어교육을 한다거나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컴퓨팅 활용 교육이냐 아이들이 살아간 미래를 미래 뭐 더, 퓨처, 퓨처스 뭐 더 를 붙이면 안 된다 S를 붙여라 미래가 다양하다 막 그런 말장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살아간 미래가 컴퓨팅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 세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겠죠 점점 그 TV가 생기고 점점 우리 사회가 디지털화 되고 있어요 저도 아까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레이티브여서 얘들은 그 어떤거 물을 집는다거나 연필을 집을 때 일단 터치를 하죠 이게 나랑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사물보다 터치를 먼저 한 디지털 원어민 디지털 레이티브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도 디지털 레이티브일 것 같은데요 요새 초등학생은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X세대, 저는 X세대인데요 X세대에 깜짝 놀래는 마이크가 있네요 X세대인데 Y세대 Z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파, 베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데요 미래의 아이들이 이러한 컴퓨팅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의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문제 해결을 삶의 문제 해결을 기르기 위한 미래 교육에서는 이러한 컴퓨팅을 활용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 단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장갑을 끼면 여기에 130개의 앞점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대요 기술은 이미 쫙 올라왔어요 심장, 마음, 영혼 빼고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어? 너 쿵판 문제가 있니? 만들어줄게 3D 프린트로 만들고 요새 또 이슈가 되고 있는게 이 메타버스인데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간간히 들었을 겁니다 인기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진짜 멤버들이 아니라 멤버들과 닮은 아바타들이 춤을 춥니다 교육의 선배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라고 하는데 애기들은 이거를 본인하고 동일시해요 무슨 말씀이면 제가 6학년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카카오톡 프사 프로필 사진이 바꾼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저한테 상담이 와요 와신 상담? 무슨 상담? 그래가지고 탁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프로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데 걔는 그 프로필 하나 바뀐게 아니라 걔가 바뀐 거예요 이 가상과 현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애들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지만 고객님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변화에 아이들의 공명을 맞추려고 아 이렇게 메타버스 아바타 그런 세대구나 또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들은 지금의 현장은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하는 가상인간 디지털 세계에만 존재하는 가상인간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분은 지금 얼굴은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목소리와 이 몸은 실제 사람입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가상 아이들은 이 가상인간과 같이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팅 활용 교육을 여러가지를 하면서 여러가지 신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 컴퓨팅 활용에 대한 이모저모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서울 상암까지 3시간 반 동안 수업 끝나고 막 뛰쳐서 갔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가면은 지금 여기는 시설이 너무 좋아요 스튜디오가 101호인데요 와 이러한 이 툴들이 학교 현장이 없어요 제가 이걸 했을 때 이 수업을 했을 때 카드 그 여러 볼 수 있는 거 HMD 이거 이거 한개랑 안경 이거 한개랑 제 폰 한개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수업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한계 짓는 게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아이들은 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러블록스 가지고 놀잖아요 완벽한 현실이 구현이 되지 않아도 애들은 그렇게 변환을 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여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의 공명을 같이 맞춰가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미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교육의 현장에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한계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작년에 이런 한계가 있죠 지금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툴에 아주 대가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불안정하고 서버도 불안정하고 막 작년 4월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아이들과 같이 해요 저희 같이 해가지고 어 이제 어떻게 같이 하고 느낌 이야기 하고 했다가 보니까 아 아이들이 줌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구나 거기 현장에서 이러한 실천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의 꼭지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상황이 글로벌한 상황이에요 유튜브 하면은 애들은 영어인지 어느 나라인지 그 의식하지 않아요 이미 애들은 가상세계에서 글로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글로벌하기 위해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홍콩에서는 이제 강연도 했습니다 강연 영상도 여기에 있는데 처음에는 영어로 처음에는 영어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통역사가 통역사는 아니 우리가 통역해줄까요 라고 해가지고 통역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요즘 또 한국의 K-EDU K-방역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 갔을 때도 한국의 선생님이 어쩐다든가 엄청 관심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러분의 생활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 다른 나라에 관심을 알려드는 거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강연 디지털 교과서나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VR 가상연시 활용한 교육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런던에서 작년 초에 강연을 한 모습인데요 영국에 가가지고 전세계 선생님들 전세계 교육자가 모이는 배트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의 눈들이 이렇게 보이죠 애들이 지금 아이들이 어디를 보이는 시야를 보이게 하는 이 클래스 VR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이용해서 제가 공연이 아니고 그 수업을 했던 것들을 영국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영어로 했는데 자세히 들으면 한국어 어순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수업의 대가들 수업의 전문가들 이제 여러분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현장에서 딱 보시면 그냥 한번 쑥 지나간 것 같은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컨텐츠 아이들 선생님 요거 그분들은 다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컴퓨팅 활용 교육이 어떠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어 잘해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본질을 이야기 드렸더니 그분도 이 사람은 지금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이 한국의 그 다음에 소설도 이제 막 한국의 것들이 왜냐하면 기존에 와 있던 것을 이렇게 리믹스하거나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오텐틱 새로운 지하치 우리 것이 올라가고 갈수록 더 올라갈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더 올라가게 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하고 그 아주 중대한 임무를 잊지만 여러분의 즐거움 속에서 이걸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글로벌 핫한 툴들을 지금 보면은 작년 기존에 무동해 이게 지금 2021년입니다 그러면 2021년에 2020년에는 유튜브가 1위였어요 그리고 역시 작년에 줌이 1위 그 다음에 구글 서치가 글로벌에서 300개의 선생님들이 나는 이거 써요 이거 써요 이렇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뭐하는 여러 이 단축 주소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공개소문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선생님들은 영어권에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 이걸 하고 이게 우리의 상황에 맞는지 제 상황에 맞는지 우리 내 수업 현장에 맞는지 보고 컴퓨팅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예전에는 뭐 궤도도 있었고 다양한 그 가르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하나 달랑 이렇게 있는 수업이 많죠 왜냐하면 이러한 툴들이 다 컴퓨터 컴퓨팅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컴퓨팅을 활용한 역량들을 교사 역량이라고 하고 학생 역량 컴퓨팅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여러분이 아마 소프트웨어 교육을 컴퓨팅 사고력 소프트웨어 교육을 아마 그 전공해서 아니면 교양으로 들었을 텐데요 거기서 말하는 컴퓨팅을 활용한 문제 해결하는 그 능력을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저는 이제 먼저 두갈식으로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팅 활용을 할 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잘해요 그리고 엄청 잘하는데 현장과 이제 학생과의 간극 또 주변 선생님들의 간극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는 아까 유튜브로 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제 수업을 촬영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것이 지속 가능한 건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스록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PDF를 이렇게 올리면 이 이북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플랫폼이 있는데 망했어요 깃북이 이 오픈소스로 깃북은 이 코딩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어가면서 체제가 이게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해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제가 업로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이용해서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무료인 것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팅 활용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 살래요 돈 주세요 라고 하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외국은 잘 이해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 윈도우 그거 빼고는 살려고 물론 이제 경기도로 가신 분들은 윈도우 그 파워 윈도우까지도 라이센스를 안 주겠다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오피스 그걸 안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도 교육청도 있지만 오픈소스 무료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세대가 최근에 지옥을 봤더니 거기에서 느꼈던 그 말 요즘 애들은 영상세대야 라고 그게 팍 이완가? 팍 꽂혔어요 진짜 애들은 영상세대에요 그 책보다는 책에서 쭉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3분 설명 그 다음 5분 좋은 생각 브라이트 하는 밝은 생각 그런 영상세대라서 우리가 한글 편집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키네마스터는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그래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따닥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해가지고 애들한테 딱 주는 거 왜냐면 애들의 공명이 영상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글 편집이라든지 엑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편집 어떤 편집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 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셔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심리스 환경입니다 OAS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그러한 운영체제나 디바이스 이렇게 뒤를 뒤를 봐야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뒤를 봐야되는데 앞에서 지금 편집해주신 분이 긴장하고 있어요 겨울이 돼서 긴장을 할 때인데요 그 디바이스 뒤를 보는게 아니고 이 디바이스 어떤 컴퓨터로 저는 집에 그 있는 윈도우 컴퓨터는 그 그 PC방에서 그 중고로 제 남이 중고 중고로 판 그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크롬 브라우저만 쓰니까 구글 관련 앱만 쓰니까 괜찮더라구요 그러한 심리스 환경 클라우드 환경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랬어요 그 한글로 요새는 한글이 백업이 잘 되어있는데 다섯시간 여섯시간 막 작업을 하다가 기사님이 집에 가라고 불을 타 꺼져요 그러면 멘붕이 와요 오 마이갓 어쩌 이런 일이 그런데 저는 작업 이제 업무 포탈이라는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그러한 회계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구글로만 구글문서 왜냐면 구글이 이 구글 회사로 계속 싱크를 해요 맞춰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랑 거기 서버를 막 맞춰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파워가 나가더라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고 미래형 톤이죠 구글 회사에서는 구글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는거죠 근데 어떤 회사에서는 구글 회사가 아닌데 거기는 구글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궁합 엑셀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엑셀을 막 활용할 수 있죠 단순히 이용해서 근데 어떤 분들은 엑셀이 아니라 나는 한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걸 절대 여러분은 해선 안돼요 여러분은 이성교제로 예를 들게요 둘이 사겨요 아니 둘이 사귀려고 하는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남성들을 막 소개를 받아요 괜찮고 멋있어 좋아 막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랑 사귈 거잖아요 나랑 이게 안 맞으면 일단 만나기는 해봐야죠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컴퓨팅도 똑같습니다 일단 만나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 괜찮네? 그리고 이걸 경험을 해서 수업에 탁 들어가서 애들 눈을 봐야 돼요 어? 눈빛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눈이 오네? 이거야 그리고 나도 좋아 주위에서도 잘한다고 해 그러면 잘 써야죠 그러니까 이건 툴은 툴일 뿐이지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게 중요합니다 툴은 계속 좋아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실 때면 아주 좋을 겁니다 애들이 AI로 얼굴 분석해가지고 얘 지금 졸고 있어요 어째요 어째요 그렇게까지 쭉 올라가게 하고 우리는 자거나 졸기도 하지만 AI는 계속 중국은 이미 그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얘 이랬어요 이랬어요 막 그러고 있어요 어? 아젠다의 영합성이 있습니다 어?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네이버 웨일을 쓰라고 합니다 웨일 연구학교에요 그래서 웨일만 써요 웨일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는 거기에만 갇히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그 아젠다 해야만 하는 거에서 자유롭게 왜냐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자유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컴퓨팅 활용을 하는 것을 어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일단 유튜브로 찍어요 그래가지고 비공개 링크로 올려놉니다 그리고 나만 보기로 올려놉니다 그러면 나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년에 인수인계를 할 때는 비공개 링크로 해서 그 선생님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공개로 해서 이렇게 나만 보기 특정 사람만 보기 요즘은 이제 이메일 주소 있는 사람만 보기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르치잖아요 누가 가르치죠? 여러분이 가르치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라고 한 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옳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 툴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따 또 계속해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아까 제가 글로벌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글로벌 1등 우리가 지금 이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 8월에 줌이 유료화 된다네 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 막 보고 했는데 저는 어 한번 이렇게 UI 한번 이렇게 경험이 고착이 되면 바꾸지 않을걸요 라고 했는데 유료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월에도 또 유료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또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러한 이제 왜 줌 같은 경우는 아까 1위였잖아요 98% 그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들에 이거 왜 많이 쓴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룹을 활용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활용 메이킹 교육자 모임 한 3천명 정도 계시고요 어 3d 프린터 활용 교육자 모임 그것도 3천명 정도 계시고 VR 활용 교육 미래 교육 관련 이거는 VR은 4천명 정도 계시는데요 다양한 컴퓨팅 종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왜냐면 이거 문제 있어요 이야기할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아젠다와 영합하지 않고 왜냐면 기술은 편해지고 싸지고 좋아지고 편해지고 좋아지고 싸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육자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을 보는 본질 학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컴퓨팅이 어떤 툴이 있을 때 제가 지금 메타 이러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거 요렇게 요거 이용해서 요런 사례가 있었어요 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이성교제를 할 때 전반적인 팀 아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를 보고 웃어주네 나와 가까이 가주네 질문을 해주네 눈이 커지네 그런 것들 전반적인 툴 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 툴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수업에 투여를 합니다 아이들이 달라져요 나도 달라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교육 목표가 올라가요 그러면 계속 쓰게 되겠죠 물론 다른 툴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보통은 이제 VR 활용 여러분들이 써보셨죠 아니면 AR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또 다른 형태의 툴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OHP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너무 예전이고 예를 들어 이제 디바이스 활용 스마트패드로 아이들이 지도를 보는 수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6학년에는 세계지도 세계 사회에서 세계지도를 배우는데요 1개 2개 3개 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대단하네요 26분 동안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해주는 그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세계 아 이건 세계 말고 그 세계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디바이스 애들이 디바이스로 하는 수업이 처음이네 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기 전에는 일단 디바이스로 지도를 너희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봐 질릴 때까지 더 이상 안 가요 그럴 때까지 합니다 그때부터 수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수업을 아이들이 이 툴을 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를 하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팅 툴을 활용할 때 그렇게 하고 교육이 소외되지 않게 하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 툴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교육의 전문가잖아요 오히려 어떤 툴에서는 학생이 더 전문가고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재밌게 교육을 하고 싶고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니? 같이 연구해 볼까? 그럼 아이들이 네 선생님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네 그러네 그럼 아이들이 사명감이 막 더 강화돼가지고 이거 막 해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이 툴에 대한 선생님이 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공명이 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예전에는 소중일기라는 플랫폼을 난중일기 있죠 예전에 난중에 쓴다고 미안합니다 이순신 대왕이 만든 난중일기에서 제가 착안을 받아가지고 소중일기를 계속 써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일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왔습니다 그 계속 이렇게 쭉 써왔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영상 시대잖아요 요즘 브이로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3분 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얘들은 이렇게 됐대요 라고 브이 영상 세대에 맞게 수업 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아카이빙 계속 저장을 해요 교육이 여러분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이 전문가래요 교육이 그 판사나 그 의사와 같이 전문 전문성이 있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정년을 정년은 저는 18년 정도 남았는데요 정년하고 보면 다 산타하거나 운동하시거나 다 그래요 저는 그 선배님들이 너무 그 해안이 대단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배 선생님들 보면은 싹 보면 애들도 다 알아요 교육의 그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가 돼서 어느 순간에 후배가 이거 고민 있어요 그러면 제 영상을 하면서 여기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년을 하면은 제 인생에 그 아이들이 아카이빙을 하고 제가 고민했던 거 그거를 다큐멘테이션 이 구획마다 이렇게 모아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큐레이션을 미래사회 교육이라든지 가상현실 교육이라든지 요즘에는 이 독도 득도가 아닙니다 독도를 계속하자면 이제 득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독도 가려면 개인당 50만원 정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엄청 이게 지금 독도 실시간 지금 6시 5시 34분에 지금 실시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부터 독도 이게 서도 모습인데요 동도가 could not play 비디오 이게 지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실시간에 이것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되는 건데 고장난 것 같아요 빨리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접근성도 좋아지고 이제 공개해주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큐레이션하고 다큐멘테이션 해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팅 이러한 수단은 단지 본질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너무 그림 잘 활용정정한 느낌으로 팍 했을 때 팍 비치 근데 애들이 이거를 내가 투여를 해 말아야 될 때 할 때는 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애들이 투여를 했을 때 확 올라갈 때 교육의 수업의 목표가 확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투여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툴로써 툴은 툴일 뿐이라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교과서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공명이 된다면 컴퓨팅은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투여를 이제 컴퓨팅을 활용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요 영화를 보게 한다거나 저는 독도를 아이들에게 하기 위해서 독도 강치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그 아까 봤던 스톤 엔지에 들어가기 전에 구글에 있는 스톤 엔지도 보고 그리고 황용사 구축 목탑에 대한 다양한 영상들 왜냐하면 본만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본만큼 잘 보죠 그러한 생각들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고 자료도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계를 한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학생들도 피드백을 하고 저도 이때 이랬는데 이랬구나 라고 계속 리플렉션 회상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배움 노트를 통해서 복귀를 하고 이들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컴퓨팅을 활용하는 걸 소망을 드립니다 이제 반 절반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컴퓨팅을 활용을 할 때 이제 먼저 문제 상황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문제 상황 문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앱으로 해볼까 그러면 한글보다는 영어로 그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가 안 되시면 구글로 번역 아주 번역이 아주 번역기가 좋아져서요 구글로 번역하시면 되시고 사전 앱이라든지 컴퓨팅 툴들을 그냥 바로 수업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동아리든지 아니면 그 어떤 선도위원 아니면 리더그룹들 아니면 도우미들 그런 것들 어떤 이름이 다양하겠지만 그 학생들과 같이 투여를 해가지고 이거 수업에 쓸 수 있을까 걔들의 말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있는 상황과 같지 않으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들 살아갈 미래가 같이 사는 상황입니다 같이 있는 같이 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끄응하는 그런 툴보다는 공유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그러한 툴들이 저 생각에는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가시면 고민을 할텐데요 저는 학교에서 이 아이디를 구글 아이디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아예 내려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 경우라 일일이 이제 위두랑이라는 그 에듀넷에 닫힌 플랫폼에 학급 소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는 일일이 다 아이들의 아이디와 비번을 다 제가 만들어줬어요 제가 스스로 보호자가 돼서 왜냐면 이거 하려면 선생님 가입 안돼요 어디에요 애기들 소중한 시간 1시간이 다 나가거든요 차라리 제 1시간 동안 얘들 다 만들어서 너의 아이디 비번 끝 비번 바꾸지마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스스로도 스스로 미러링 하는 습관 알죠 이 TV에다가 요렇게 미러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미러부른 이 미러링이 아니라 미러 여기에 나온 화면을 그대로 스마트 TV 디스플레이에 바로 보여주는 그 미러링 그거를 보통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물화상기에 학생님 이렇게 딱 들고 와가지고 잘했어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 3초, 4초, 5초, 10초 막 지나가잖아요 1번 미러링 하세요 발표 2번 미러링 자기 다리에 앉아서 슉슉슉슉슉슉 그렇게 이것들을 처음에 훈련할 때는 놀이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수업 현장에서 그러면 수업에 훨씬 더 임팩트 있고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갈 시간에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행을 안하면 꼭 종료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줌초기 때는 애들이 저는 이제 공교육의 보루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약간 좀 학생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러한 학교에 있어요 줌초기 그러니까 컴퓨터로 줌을 볼 수가 없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죠 일단은 수업 끝났다 하고 그냥 선생님께서 줌을 꺼요 수업 정료를 해야 되는데 어 튀겨버렸네 미안합니다 음 아 근데 여러분 상관없겠군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꺼버리면 애들끼리 줌에서 서로 만나고 놀고 있어요 수업을 정료시켜야 되는데 더 황당한 점은 어디서 스마트폰에서 애들이 소리가 들려요 아직 줌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가정의 상황을 중개해 주는 거죠 이게 어 이 프렌드나 제페토나 이 똑같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갈 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수업을 종료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툴 관련해서 얘들이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우리들은 이주민인데 아마 여러분도 원주민일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네이티브는 네이티브끼리 통할 건데요 그 여러분도 디지털이 편하죠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6학년이라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른 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현장에 오면은 그 스마트폰을 다 수거해요 앞에다 다 올려놓고 이제 끝나면 주겠다 근데 저는 얘들이 조금 더 얘들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틀지 않더라도 얘가 그냥 옆에 있는 그 자체로 편안하다 아 이 기분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편안함 근데 이걸 가져가면 어딘지 모르게 뭔가 불안해 보이는 그 불안감정이 있던 거예요 어 이건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는 원주민이구나 이거는 그냥 이용하려고 쓰는게 아니라 그냥 하나에요 하나 분신이에요 아바타의 새로운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갖고 있어 대신 허락받고 써 그게 이제 그렇게 어 사람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이제 애들이 이제 단톡에서 싸워보니까 이게 가상이나 현실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 있는 단톡방을 우리 6학년에서는 3명 있느니까 2명까지만 단톡하고 단톡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톡방을 없애버렸어요 3명 이상 애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더라고요 배그 할 사람 모임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모이죠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첩보를 들었죠 어 여기 배그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저 오종초 교사 채만인데요 그 6학년 아기들 다 나오세요 여기서 나가세요 했더니 19 해가지고 김땡땡이라는 그 가로에 탁 있는데 아마 19살인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 나라의 그 애네들의 그걸 왜 왜 여기서 이러지 난 지금 공무수행 중인데 라고 하는데 그 가상현실에서 그네들의 그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미안합니다 혹시 오종초 얘기를 보면은 이야기해주세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오종초 그래서 아 얘네들을 이렇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리셋증후군인데요 애기들이 그 그 그 먹다가 점심도 먹다가 반찬을 흘리거나 식판을 팍 엎어버리면 그냥 편해요 왜요 리셋하면 되죠 그리고 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폭죽이 폭죽이 싼 폭죽을 터뜨리면 이제 30년발 하지만 폭 폭 폭 폭죽 그렇게 해서 폭 폭죽이 터지잖아요 근데 어떤 폭죽이 고장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섯살짜리 애기가 저랑 같이 갔던 선배님 그 애기가 그러는데 어? 폭죽 렉 걸렸네? 현실을 디지털하고 분간을 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배민이 편하시죠 직접 전화하면 어 2인분 같은 3인분 주세요 아니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하는데 더 많이 주시고 근데 살갖고 근데 어느 순간 그 툴들이 단무지 추가 이게 더 그래서 학교 현장에 가시면 기계랑 이야기하는 게 애들이 더 편해요 사람하고 이런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왜냐면 미래에서 물론 가상에서 아바타라든지 인공지능에 있는 NPC랑 이야기도 하겠지만 현실에서도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이게 오히려 역으로 가상의 사이버 에티켓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에티켓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인사이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디지털화 되고 데이터화 되는 이런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래도 선생님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 교육 백서가 있어요 여기 최만.net 스마트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십니까 스마트 하시죠 스마트 스마트 여기 여기 보면 큐레이션 그 아래에 최만 드림 그 아래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최만 검색해가지고 여기 들어가면요 이 들어가며 이 스마트하게 살기 스마트하게 일하기 요렇게 여러분이 정보를 저장할 때는 요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이 약간 좀 작게 보이는데요 요렇게 정보를 정보를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연락처는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구글 주소록이나 네이버 주소록을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싱크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요 신학기 되면은 이제 또 안심 주소 안심을 먹고 싶은가요 네 그 신학기가 되면은 이제 안심 주소를 하여지고 선생님들이 자기 주소를 이것도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아주 급박할 때는 결국은 또 선생님 주소를 선생님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기 연락처를 안 주거나 토폰을 쓰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모님 학생을 동시에 다 집어넣고 선생님들까지 다 구글 주소록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2일 5정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싱크를 해놓은 거죠 정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구글 주소록을 활용을 하거나 네이버 주소록에다 같이 싱크를 해놓으면 전학에 잃어버려도 바로 할 수 있는 왜 이러한 것들을 하냐면 영교육 과정 하죠 아시죠 아이들은 선생님의 은연중에 나오는 그러한 예를들어 선생님께서 리모컨을 사용하는데 리모컨을 정말 편하게 휙휙휙휙 돌리면서 정말 편하게 쓰면 애들도 정말 편하게 쓰는데 이거는 떨어뜨리면 안 돼 이거는 고장나면 아주 복잡한 것이야 라고 하면 애들도 이렇게 선생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살 때 먼저 살 때 정보를 우리 선생님이 되게 스마트하게 하셔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학부모님들이 안 보면 단체문자로 이렇게 드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오늘 제가 기사님은 티맵을 보시고 저는 네이버 지도를 보고 그 아래 카카오맵이 있고 이 동시다발 쪽에서 세종 밀리네 어떠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걸 선생님들이 미리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하게 살고 스마트하게 정보를 거류하고 여러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현장에 가면 가르치기만 하는게 아니라 업무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학교 친목회장을 하고 있어요 55명의 친목회장을 하고 있는데 친목회 밑에 간사님들이 계세요 또 총무로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월 2만원씩 우리는 모으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기 때마다 지출을 하고 그걸 보고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다들 안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 저는 아이도 있고 막 했는데 어쩌다 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 하실 분 자원하십시오 아무도 없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 어떻게 하죠 예 그래서 카카오톡 여러분 그 단체 그 카카오뱅크의 단체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단체 그룹 뱅킹 그 단체로 모임통장 모임통장을 만들었어요 돈 나가면 그분들한테 카톡이 바로 실시간으로 가요 이게 감사해서 해결한거죠 그리고 기존에서는 그 어떤 어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가지만 어떤 단체여행으로 어디로 갈까요 여수로 갈까요 순천으로 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으로 갈까요 공주로 갈까요 대전으로 갈까요 이제 계룡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기존에서는 간사님들이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간사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카톡으로 단체산문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혁신적으로 확 줄이는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의 말씀드린 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교육이 어떤 이제 저는 방송부 방송실 운영도 했었는데 방송실 장비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인수를 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언제 적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대로 이대로 촬영해가지고 비공개 링크로 유튜브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이제 기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64기가 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면 무제한으로 저장을 해 주고 저는 그 링크만 기억하면 되죠 구글 킵 같은 데에다 링크만 기억해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내가 뭐를 하려고 했던가 그만해 그 어딘 다 성인이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예전에 좀 핫하신 분 때 이러다 다 죽어 그 부분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러다 지금 16분이나 밖에 안 남았네요 어쩌지 남았을 때인가요 하지만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말씀 올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혁신적으로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딱 보는거죠 일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그 업무의 효율을 얘한테 맡기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더 그 학생들의 본질을 알려고 저는 애들에게 팅크를 맞추려고 요즘 계속 하고 있는게 그 애들의 성대면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뭐 뭐 박지 모 학생이 항상 어 그런 친구인데 제가 하도 따라하니까 바꿀거에요 그래가지고 안 똑같대요 안 똑같대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선생님 모른척하면 선생님 그걸 제가 이제 다른 그 애들의 주파선으로 맞추는거죠 이제 그러한 그러한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아이들에게 본질 그러니까 업무라는건 컴퓨팅으로 해결하고 가르치는것도 컴퓨팅으로 해결하고 중요한건 아이들 초등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그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쳐다본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공명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하는게 이 툴에 빠지는게 아니라 그래서 스마트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한 스마트하게 각 과목마다 스마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습 유형 뭐 협동학습 할래요 별의별 지금 원아프 상황이 돼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랑 맞아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구글이 왜냐면 나이도 있고 복잡하면 복잡해지더라구요 설문할 때 구글설문 탁 하고 다양한 설문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모여지게 되더라구요 원드라이브도 있고 네이버드라이브도 있고 원구네 라고 하는데요 구글드라이브도 있는데 또 드랍박스 같은 거 저는 이런 말은 옆에 있지만 드랍박스는 어느가 드랍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왜냐면 지속가는 어떤 게 제일 지속 가능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렇게 이제 해서 저는 이제 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게 이제 개관이었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여러분들의 메타 지식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투여했는지 각각의 세부사항을 씩씩씩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지구와 달도 보고 여러한 툴들을 했는데 얘들을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이 2015년도에 독일의 스타트업 이 코스페이시스에서 이러한 코스페이시스 툴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한국 대사로 하고 있는데요 코스페이시스는 학생이 지금 이거는 경복궁 여고 3학년 학생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설치가 되는게 아니라 웹에서 웹GL로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 없죠 웹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경복궁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쉽게 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학생들은 플레이하면 얘들 이거 엄청 잘해요 이 배틀그랜 이 총싸움 게임이 있죠 이걸로 움직이고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점프도 하고 이렇게 경복궁을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걸 만든거에요 그런데 이 플랫폼이 그 외국 플랫폼이라 외국 왕이 앉아있죠 깜빡거리면서 그 위에 용도 없고 이러한 툴들을 저는 이제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죠 It's big It's small 그걸 배우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요거를 딱 5분간 리눅스 컴퓨터에서 5분간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거에요 라고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 툴이 아니라 It's big It's small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영어 영어학습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한테 학교보다 더 큰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떤 머리 큰 선생님이 어 학교보다 더 물론 그 먼저 배운 애들은 아니겠지만 그 처음 빅하고 스몰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 듣는 애들은 어? 초등학교 머리 큰 선생님이 그 그 말을 학교보다 더 크게 한다면 It's big 이래 라는게 체험이 되죠 머리 아니 체험 체험이 되죠 머리로 아는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걸 공부했는지 기억난가요? 하지만 어떤걸 체험한거 기억나시죠? 애들이 막 놀러갔던거 여행갔던거 바다쓰기 뭘 썼는지도 모르고 뭐 바다를 쓰고 바다를 가요 그리고 수학시간에 뭘 배웠는지는 다 기억이 안나지만 놀았던거 애들의 좋은 체험들 기억들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사랑했던 사람 마음이 있던 사람 잊으려고 해도 잊으려고 안 잊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러한 기억들을 이 툴이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6학년 가면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모델레 미래의 네 모델레 그런 과목이 있는데요 애기는 저는 인테리어 부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될거에요 심플하게 부엌은 대부분 회색으로 하겠어요 라고 본인이 본인 미래를 만든 후에 카드우드로 쉽게 이렇게 자신의 폰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툴을 수업을 했고 최근에는 6학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원기둥 원풀구를 이용해서 가상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증강현실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농구도 만들고 한해는 얘를 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우리 반 애기들이 여기 옆에서 졸업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질라 허브인데요 그 제페토 혹시 들어보셨죠 제페토를 제가 제페토 월드의 맵을 최만드림 맵을 해서 올렸는데 심사에 떨어졌어요 최만드림이 어떤 학원 강사인지 학원 업체인지 알았나봐요 떨어졌으면 굳이 제가 뭐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아까 여러분이 봤던 벤타버스나 이 어반티스 그 툴들은 이 모질라 허브 기반인데요 아까 오픈소스 말씀드렸죠 그 지금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브라우저 중에서 파이어폭스 있죠 그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 메타버스 기반의 이러한 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아까 봤던 석구람 불국사를 갔던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어반티스 월드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죠 씹리스 환경 뭐 어떤 디바이스든 다 됩니다 그리고 폭풍을 보거나 그 그 그 홍수 홍수가 나온 걸 홍수가 난단다 이럴 땐 이렇고 이 단계는 이렇고 선생님이 말하는게 아니라 거기 안에 지구 안으로 들어가 볼까 화산이 화산 봐볼까 너 화산이야 이러고 갖고 와 그래서 애들이 자기 옆에 애들하고 같이 보는 그러한 컨셉을 한 300개 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태양계를 가서 태양계를 가볼까 지구를 가볼까 검정인가요 지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도에 요즘은 많이 빠져 있어서 얘들아 독도 찾아라 그랬더니 애들이 우주 안을 막 유형을 하면서 그러한 체험들을 하죠 메타버스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컴퓨팅을 활용한 그 상황에서는 이 상상 유일한 제한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만 있으면 경계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가는 그 상황에서는 컴퓨팅이 점점 더 가속화돼서 더 상상력을 가속화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어떠한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툴을 활용했지 그 교육의 본질 백악계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공룡 안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 공룡 60공룡은 지금 화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행성이 뭐죠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멸망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백악계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애들하고 미래 상황에서는 요렇게 애들이 같이 사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고 구글은 구글은 구글 아르트 앤 컬처로 그 대개 기가 픽셀급으로 되게 선명하게 우리가 멀리서 레오나드로 디카펠로는 그 연예인이죠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그렸던 천장화가를 그걸 가까이 보려면 그 천장 닦는 사람을 가까이 봤을 때 우리가 기가급으로 이렇게 탁 해놔서 그 당시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탁 보게 됩니다 구글의 구글 아르트 앤 컬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하고 증강해실과 가상해실을 통합하는 미술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보면 실제 여러분이 명화를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증강을 시켜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결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더타운은 들어보셨죠 줌을 할 때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같이 그러면 개더타운에서 애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사람도 찾고 물건도 넣고 따라가기 수업을 했는데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이 집에 PC들이 완벽하게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게 있어요 까지만 왜냐면 우리가 있는 상황이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는 PC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개더타운이나 다른 프레임 VR 같은 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상을 이야기하고 컴퓨팅을 이용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너와 나 그래서 일단은 가상이지만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현장에 가봐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과연 가상으로 바꿀 때 어떤 인사이트를 주지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5분이 남았네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그 현실이 중요한 거 현실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1세제곱미터를 배웁니다 이 부피를 배워요 그러면 현실의 이 부피가 이 정도의 부피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가상에서 이랬다 이랬다 이거 만들어 보고 이렇게 비춰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팅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렌드는 SK에서 나온 메타버스형 플랫폼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꾸미고 자신의 아바타를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세대는 어 아바타 만들어서 공부하면 되지 근데 얘네들은 여기 있는 애랑 자기랑 똑같아요 그런 그런 그렇다고 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메타버스 수업하면 아바타를 계속 꾸미고 앉아 있어요 자기니까 그리고 이제 독도 제페토에 있는 독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독도에서 아래에서 그 선착장 주위 그 다음에 독도 동해 경계 표시만 보게 하는데 애들하고 같이 서도에 올라가가지고 서도에 서서 이러한 체험들을 하면서 계속 독도에 대한 그 생각을 덤덤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VR을 통해서 이제 저는 그 런던에 가서 발표한 이유가 다른 나라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보통은 가상현실 컴퓨팅 활용 어 나 컴퓨팅 활용 했어요 가상현실 했어요 우와 거기가 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에서 와 와 와 안 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와 경험 다음에는 어떻게 된가 수업의 시작현실에서 컴퓨팅을 활용할까 중간일까 끝에서 어떨 때 활용할까 라고 그 의문을 가지고 런던가니 갔는데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이 스쿼트랜드에서 오신 두 선생님밖에 물론 제가 영어가 안 돼서 그렇게는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아 진짜 한국의 교육이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 한국 교육이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장남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끝날 때가 이제 돼서 네 3분 정도 남았네요 상어도 느끼고 코스페이시스로 학생들이 만들고 수업 교실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 일단은 선생님들이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 1500의 가지에 그 자료가 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어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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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컴퓨팅 활용 교육을 할 때 일단 툴을 한번 만나는 바에요 이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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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업 현장에서 이 수업인데 이거를 활용할까 말까 여러분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투여해서 근데 투여하려고 애기들한테 탁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교실 아니니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고 애들도 해봐요 좋아요 그럴 때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갔던 홍콩 여행을 학생들에게 360으로 찍은 걸 보여주고 그리고 가상현실은 한계가 없다고 했죠 미래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그렇게 체험을 하는 증강 이제 과학 시간에는 끝날 시간이 되니까 애기들이 이제 로딩 중 로딩 중이 계속 나오는데요 과학 시간에 버섯을 증강현실에서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큐브를 만들어서 함께 보는 로딩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세계 현장 학습을 같이 가는 컴퓨터링을 활용해서 전쟁을 경험하고 이제 5학년 같은 경우는 전쟁을 배웁니다 애들이 가상현실을 경험을 해서 전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의 상황에 그 참혹한 상황을 같이 영상으로 같이 현실에서 가상현실에서 같이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을 함께 나누고 또 달로 현장학습을 가서 이 당시에 달 착륙 50주년인가 그랬었는데요 달 착륙성도 만지고 그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상어를 보면서 학생들과 같이 보통은 깊은 바다로 가려면 사망 포기각서 일단 가기 자체가 힘들죠 하지만 로딩중에 아까 스펙이 화려한 것을 봤는데 지금 요거가 와 진짜 이렇게 큰 터치패드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끝내라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넘어가고 클래스 VR은 넘어가고 이러한 클래스 VR 수업의 툴은 여기 비트.li 클래스 VR 코어 여기에 제가 저장을 해놔서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근데 바쁘시죠 보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교실에서 실청하는 구글 활용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저는 이 6K63 컴 시간을 메인 베이스로 이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6K63 컴 시간에 이용 여기에 우리 반들이 여기에서 오늘 연극쌤 설문을 학급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들을 여기로 메인 베이스 UK 컴 시간에 생각해 그리고 설문할 때 여기 해 메타버스 해 그리고 올해 이게 제가 학생들하고 했던 컴퓨팅 활용 수업의 전모입니다 이것들을 학생들하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우리반 개더타운이라든지 모질라 허브 미국 학교라든지 벤타 프레임 스페이셜 에버클라스 서워크 이런 식으로 독도 이런 식으로 그 하나의 베이스를 구글 프레젠트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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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무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팅을 활용할 때 이 메인 베이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건 이 이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채만드림 여기에서 이 강연 여기 안에 사례들이 영상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고요 이 강연 보면은 뒤에 영상이 있어요 제가 강연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찍고 있어서 없는데 강연을 하면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그 영상을 제 강연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복귀를 하고 이때 이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연과 강연을 강연 영상을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갈 때 컴퓨팅이 얼마나 더 가속화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에서 유쾌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2분이나 2분이 아니지 4분은 오버됐네요 미안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예 네 너무 말이 빨라서 이거를 자막 떨려면 자막은 안 뜨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